발라발라던 미가 너와 바래나 죽어 핸드폰으로 발라던 미가 미가 와 어 어 어 어 어 으 으 으 저생님 안녕하세요 자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? 둘, 셋! 원하우스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 설레고 또 제가 K-POP 퀴즈 되게 좋아해가지고 재밌게 임할 각오로 왔습니다. 당연한 거 아니에요? 당연한 거죠. 그쪽도 재밌게 임하길 바라요. 팀을 나눠야 되는데 환웅이도 나름 K-POP 박사잖아요. 약간 고인물 정도 되죠. 조금 고여있어요. 네, 악취가 조금 나는 편이고 넌 완전 누린내 나잖아. 넌 화석이라서 넌 누린내 나잖아. 왜 누린내 나? 환웅이랑 저랑 가위바위보에서 편을 가를까요? 오케이. 안 내면 찐 거 가위바위보! 왜 그치지? 저희 여기 형 들어가고 있습니다. 서호 형. 네, 서호 형. 안 내면 찐 거 가위바위보! 아, 맞았어. 아, 이런. 세 명인데 이도영까지 있으면 너무 좁을 것 같아서 시온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랑 시온이랑 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또 팀명을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? 아니래요. K-POP 먹기 좋은 시간! 죄송해요. 워너스 여러분,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우후 우후 아, 훌륭한 아, 후 아, 훌륭한 이따가 아, 필, 깜! 에이, 피, 깜! 그럼, 먼저 맛있게 요리해 주실 조영민 셰프님을 소개합니다. 우후 잘생겼어요! 너무 잘생기셨어 감사합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팀 이름을 정해주세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잖아 팀 이름 정하기 아니 우리 홍보를 위해 바일라 해 오케이 바일라 꾸미고 둘 셋 바일라 하나 둘 셋 승리팀을 위한 오늘의 메뉴를 소개합니다 솔밭게의 원어스 완벽한 비주얼과 화려한 토핑을 자랑하는 꽃갈비 스테이크 덮밥 진짜 맛있겠다 그럼 지금부터 케이팝 뭐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 1라운드 이모티콘 케이팝 퀴즈입니다 나열된 이모티콘을 보고 가수와 곡 제목을 모두 맞춰주세요 이런 거 약간 창의력을 피하는 요하는 문제인데 첫 번째 문재입니다 제발 벌써 모르겠어 이게 뭐야 이름이 뭐지 꾸미고 원어스의 월하민 월하민 원어스 아 근데 아니 진짜 잘한다 잘한다니까 두 번째 문재입니다 벌써? 뭐야? 뭐야 저게 꾸미고 꾸미고 우리 과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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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오케이 꾸미고 뭔데? 샤이니 선배님 들었다가 모래는 들었어 뭐 뒤에 건 모르겠는데 왜 힌트를 줘 샤이니 선배님은 우리도 알았어 과일라 과일라 샤이니 선배님 하드 어? 왜왜왜왜왜 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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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같이 졌잖아 바보야 나랑 그게 아니라 책이 왜 있냐고 어렵다 어렵다 너무 안 어려운데? 아 네 잘 들었고요 세 번째 문재입니다 아 꾸미고 꾸미고 뉴 진스의 슈퍼샤이 와 잠깐만 이게 슈퍼샤이 아 샤이 그리고 슈퍼맨 와 아 이거 생각보다 쉽네 슈퍼샤이 일단은 눌러야겠다 네 번째 문재입니다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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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일러 오마이걸 선배님의 돌핀 아 아 아 안 한다 찢었다 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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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 2대 2로 동점입니다 오 오 마지막 문제 맞춰야 돼 이거 문제 진짜 어려웠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바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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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들었어 바일러 저거 볼 빨리 맞춰봐 저거 기회를 뺐죠 이게 뭐야? 너 박사치고 소리치고 꾸미고 확산기 스트레이키드 선배님의 소리꾼 오 야 마지막 문제라서 그런지 어렵다 솟는 거 의미가 있지 않을까? 세 명을 쳐는 이유도 있어 아 아 아 아 파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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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석순 선배님의 파이팅 해야지 아 와 이거 내 파이팅 이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? 안무에 있어 아 안무를 표현하신 거구나 1라운드 승리팀은 꽃미고 팀입니다 축하합니다 2라운드 2라운드 초성 한 구절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보는 것처럼 이게 가사인 거죠? 아 꾸미고 이거 맞춰도 돼요? 보너스에 있다 있다 잊었다 이토록 두고 이토록 두고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 잘한다 분량 괜찮으시겠어요? 두 번째 문제입니다 멀어져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뭐라 해도 난 나야 난 그냥 내가 가일러 가일러 있지 워너비 야 뭐야 맞아 누가 뭐라 해도 난 나야 난 네가 내가 되고 싶어 I wanna be 빙빙빙 근데 좀 기분 나빴어 왜? 봐주는 게 티가 나서 아니야 노래는 부르면서 안 맞춰? 너 제대로 해 우리 무시해? 아니 내가 방금 내가 여유가 있을 뿐이지 봐줄 거면 제대로 봐주세요 먹고 싶어요 더 봐주세요 더 봐주세요 아 그렇네 오케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누가 누가 빙빙이 나나 씨 아니 다행 다행 너는 너는 어 아 고미고 고미고 지금 선배님이 셋빙? 어 맞아 나는 셋빙 모든 게 다 셋빙 나는 셋빙 나 나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끝났어 네 번째 문제입니다 3차도 눌러 일단 눌러 바일러 바일러 나는 나는 개 나는 개 너는 꽃미고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하이키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장미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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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-POP 고인몰 퀴즈입니다 약간 가는구나 뒤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돼? 바엘라! 인피니트 내 거 하자 아니 어떻게 맞췄어? 나 인순이 선배님의 아버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바엘라! 소년시대 다시 만난 세계 오 맞아 형 잘한다 저 형 봐주고 있어 축하해, 축하합니다 락 현재 2대0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바엘라 바엘라 바엘라요? 바엘라? 틴탄 선배님의 투유 바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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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쉬운데? 네 번째 문제입니다 나도 모르겠다 뭐니? 꿈이고 카카오톡 기가 지니 인정? AI의 대결이야? 아니 아닌데, 이게 아닌데? 아니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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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제목을 모르겠어 아 이거 뭐가 있잖아 인사해줄게 꿈이고 카르나 선배님의 허니 아이씨 나만의 허니 허니 아 나 계속 미스터라 아 그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눈발에 다음 문제 주세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야아 잘한다 아 문제 나오는데 왜 날 보냐고 웃었다 4라운드 알쏭달쏭 그림 퀴즈입니다 헐 뭐야? 알쏭달쏭 아 됐다 뭐가 됐어? 우리 게임이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맞힐 수 있어 그래? 우리가 그냥 완승할 거야 아 근데 내가 너 잘 맞힐 수 있으니까 네가 그려봐 잘 맞힐 수 있다고 그럼 나는 믿어 내가 아무리 잘 설명해봐도 다 못 맞추면 도무도무기고 어차피 지금 2대1이야 그래 볼까? 그러면 거긴 누가 그리실 거예요? 얘가 그리실 거고 얘가 맞추실 거예요 그렇대요 네가 들 거예요 이제력 난 힌트 바일라 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 가볼게요 네 할 수 있지? 네 할 수 있지? 네 시작 빨리 그려야 돼 형 빨리 그려야 돼 빨리 그려야 된다 빨리 그려야 빨리 그려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있지 케이크 와 와 나 들어와 뭐야 2핀 우리 집 와 예 들어와 들어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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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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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려 빨리 그려 이거를? 뭐라도 그려봐 뭔데 저게 사람 왜 이렇게 많이 그려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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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패스 단다고?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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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뭔데 패터 세븐 정국 세븐 야 7개 어떻게 8개라고 칠 수 없지 어? 이거 몰라 영어 몰라 패스 패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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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라도 그려봐 이 야 그걸 그리면 되잖아 뭐라도 그려봐 저게 뭐야 그 동작 그 동작 야 야 야 야 이게 뭔데 나 이렇게 그려야 이렇게 그려야겠다 이게 뭐야 이렇게 그려야 이게 뭔데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림을 어떻게 에스파드 야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뭐 빨리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아무거나 그려봐 너무 남지 않았어요 문제가 나 이거 침이 없어 뭐야 저게 뭐야 뭘 그리고 싶은 거야 뭐 어디 저게 어디 저게 뭔데 패스 패스 문제가 없다 이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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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춘다 이거 무조건 맞춘다 뭐야 뭔데 뭐야 거북이야 거북이냐고 거북이야 아니야 뭔데 야 테디베어 나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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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이 씨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그러니까 하이 모바 몇 개나 몇 문제 맞췄죠 이쯤 바일라 팀 다섯 문제 맞췄습니다 단계 단계에 문제가 없는데 아 힘들어 하실까요 그러면 시작 누를게요 준비 시 시작 넘겼어 야 어렵다 살 수 있어 야 이걸 표현하면 진짜 인정이야 야 근데 고생 잘한다 프링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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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프링글스 맞네 이거 엄청 어려워 아니야 나는 한편 들어주세요 잘한다 프링글스 이거 엄청 어려워 저거 그거 아니야? 세상이 이거 뭐? 결혼 행진곡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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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진짜 조금 방식이 좋아 갱니언 갱니언 댄스 아니에요? 근데 상대는 상대는 이도야 상대는 이걸 뭐예요 자 패스 이거는 알아도 제목을 몰라 얘는 맞아 제목을 몰라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그 방식이 너무 좋아 너를 넘어 아 너 조용히 해라 여완우 이걸 모른다고? 이게 뭐야? 아니 이도형 너무 여유 넘치는 거 아니야? 쟤 뭔데? 그런 건 없어 했어 그런가? 아니 왜 너가 넘겨 내가 잡아줄게 잡아줄게 멜로 내가 좋아하는 이걸 모른다고? 어? 나 화가 나 패스 패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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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게 좀 쉬운 편이었다 어 꾹이야? 야 우리가 이거 했으면 하나도 못 맞췄겠다 진짜 화살? 아 화살 아 손혜진 선배님 훗 아니야? 아닌가? 훗 훗 근데 옛날에 뭐 와 와 빵 문제야? 야 빵이 하체도 못했어 설마 이거야? 별 수 Moto 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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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의 별 이겼다 야 면은 그림 실력으로 이기다니 아아아 다21심상해 그니까 이거는 별거 없네 원래 응 역전승이 더 짜릿한 거 알지 자 이제 그만 봐드릴게요 바일라 팀 다섯 문제 꽃미고 팀 빵 문제 anthem 4라운드 승리 팀은 sondern 바일라 팀입니다 예! 야 근데 거기 미쳤다 아니 시선이 일로 가 그러니까 한 번만 구경해봐도 돼요? 네 거기서 구경해야 돼요 넘어오시면 안 돼요 버터 버터 게임을 빨리 하자 버터 버터 게임을 빨리 하자 고기 익는다 5라운드 케이팝 뮤비 퀴즈입니다 아 나 뮤비는 잘 안 보는데 첫 번째 문제입니다 꼬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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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일러 스트레이키즈 선배님들의 소리꾼 바일러 핑크 핑크 베넘 비스테 핑크 베넘 비스테 핑크 베넘 비스테 핑크 베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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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문제 주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꼬매고 바일러 엔시티127 선배님의 영웅 아 이거 나도 알았는데 나도 좀 알았는데 현재 1대1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바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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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브님들의 아이엠 바이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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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갤럭시 비스테 핑크 베넘 장르로는 판타지 네 번째 문제입니다 바일러 베넘 아 이거 문제 나오면 했네 바일러 바일러 비투비 선배님들의 나의 바람 바일러 이면숙 선배님 아니야? 부석순 나의 바람 바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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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바람 주정아님 잠시만요 아 이거 누구신데 나도 아 부어요 가까이 모으세요 가까이 모으세요 뭔가 세븐틴 선배님 같은데 아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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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일러 바일러 세븐틴 아주 나이스 아 아 나 사실 알고 있었는데 쟤는 두개라고 했는데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오비고 뉴린스의 디토 우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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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싫어 현재 3대2로 바일러 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를 마치면 바일러 팀이 승리입니다 와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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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그냥 그냥 꼬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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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뱅 선배님의 봄 여름 가격 빅뱅 선배님의 봄 여름 가격 심판이 편파적이야 멜로디언? 멜로디 시즌 우리 편파적이고 형 그냥 마구를 다 놔 고기들이 바닐라 웨이딩 하신다 5라운드 승리팀은 바일라 팀입니다 축구 보면 끝날 때 이거 하거든 이렇게 끝나 변기 종료 변기 종료하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 짓들마다 거슬리지 이거 한 번 할까 권희한테? 모든 게 용서되는 그 표정 그럼 최종 우승팀을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퀴즈를 마치는 동안 만들어진 꽃갈비 스테이크 솥밥을 먹을 K-POP 먹퀴즈 최종 우승팀은 바일라 팀 축하드립니다 최종 우승팀 아 몰라 바일라 바일라 꼬미가 혹시 퇴근해도 되나요? 바일라 바일라 꼬미가 나 여기 있고 싶다는데 바일라 바일라 꼬미가 너와 바람 맞추고 맛있어 보인다 소갈비 미쳤다 냄새 짱이다 이게 표고버섯인가? 음 사실 너무 약오른데 그래도 셰프님이 옆에서 너무 열심히 하셔서 맛있게 먹어주세요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9월 26일 라돌체비터라는 앨범으로 10집 미니앨범은 돌아옵니다 와 맛있다 타이틀곡 바일라 꼬미고는요 되게 아련하고도 섹시하고 좋은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네 건이가 설명 진짜 잘해줬으니까 딱 한입만만 날가락으로 퍼봤자 얼마나 아프겠니 응? 아 그래도 밥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아니 근데 한입에 들어가야 돼요? 네 휘저 나오면 다 뱉어야 돼 네 한톨이라도 나오면 다 뱉어야 돼 오케이 너 말했다 다 넣어야 돼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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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 맛있어요? 응 내 생각에 건이가 살면서 먹는 가장 사치스러운 한입이야 오늘 이렇게 먹퀴즈 나와가지고 건이와의 진검 승부를 이제 해봤는데 이번 앨범 이거 밥 먹고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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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먹자 아 원래 영상에서는 같이 먹지가 나오는데 고객님 다 먹어서 먹을 게 없으니 퇴근하러 갈게요 같이 먹자 같이 먹자 같이 먹자 잘 먹고 갑니다 이게 실화야? 아니야 아니야 다들 같이 먹던데 우린 같이 먹어 아니야 한입 먹어 아 나 다이어트 아 그냥 먹어 다이어트 아니 카메라 있으니까 다이어트 한입 먹어 다이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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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어트